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토지 145평형 창고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은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2타경 4055번입니다. 감지가는 16억 2864만원이며 토지면제 145평형에 근물면제급 130평형입니다. 1차 재직가는 16억 2864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6287만원에 1차 입찰은 2013년 5월 18일에 진행이 됩니다. 1차 유찰시 2차 재직가는 11억 4천5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6월 22일에 진행이 되니 주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시 옥길동 창고 및 대지 경매물권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 생활권으로 황일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창고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온자재 가격과 인금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비 증가로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제도적인 제한을 극복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추가 전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등의 총장 내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구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근무를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적이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상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 후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해당 업종의 입주 및 사업자 등록 가능한 용도적인지와 건축물 대장사항 위반 현황 및 행위 제한사항 등을 사전 체크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재긴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및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의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추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유구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절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나 편안과 대부분 판례상 산업 폐금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의 방치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PL 방식으로 낙찰 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기준치를 준비 중이거나 수익형 부동산업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사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근본사건은 현황상 위 첨부사진과 같이 건물 일부 화재가 발생하여 수호실 또는 외부 변형이 확인되고 있는 점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물 끈의 낭입니다. 광릉 창고 갱매로 진행 중인 광명시 옥길동 매물은 대지면제 144.9평형에 건물 면적은 130평형,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16억 2,864만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재가로 오는 2023년 5월 18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제이며 보증금은 최재가의 10%인 1억 6,287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3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영적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전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21년 5월에 사용생인데 일반 철골구조의 2층 창고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액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화재 등으로 내부 소실된 곳이 확인되고 있는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7월 20일에 설정된 광명제일세말금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5억 3천4백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8억 3천7백7백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선상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약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황 내용은 위에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장입니다. 법원 경명을 통해 강명시창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문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한 옥길동 인근 상업 업무시설의 최근 매매내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문가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명시 옥길동 인근 토지 매물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강명 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삽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광명시 창구 경매낙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광명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급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국낮집반이 면책조건으로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명시 옥길동 토지 145평형 참고 경매 문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국낮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